안녕하세요.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.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보조금24 플랫폼은 일일이 기가학도문 기가학별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올해 12월부터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주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발걸음 하지 마시고 보조금24 서비스로 손쉽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동작구에서 추진하는 복지, 환경, 일자리 등 37개 사업의 다양한 혜택을 보조금24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. 또한 우리구만의 특화사업인 청소년 미혼모 임시출산 진료비지원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주민의 삶의 모든 것을 위한 동작구청으로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